안녕하세요 나노제는 델타균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균은 세균 아닌가?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베트남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바이러스가 균으로 바뀐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핵균, 유산균 등 OO균이라고 하면 대개 세균을 말합니다 균은 버섯균자를 사용합니다 균은 원래 버섯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자를 뜯어보면요 네모칸 안에 벼화자가 들어있습니다 쌀밥을 짓는데 사용되는 벼를 말하죠 곡간에 이렇게 벼가 들어있었는데요 거기에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걸 옛날 사람들은 버섯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곡간에 넣어둔 벼단에 풀이 자랐는데 그게 버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곡간에서 머쉬룸을 발견하고는 저 풀을 버섯이라고 지칭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한자에 풀초자가 들어있는 걸 보니 버섯을 풀의 일종으로 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버섯 머쉬룸을 넘어 나중에는 세균, 박테리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섯균이라고도 하고 세균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버섯은 곡간에 벼단에서 발견되었죠 혼자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균은 동식물에 기생하는 걸 말합니다 곰팡이균 이런 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죠 기생하려고요 곰팡이균은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호흡기를 감염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를 감염시키죠 세균도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기생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세균과 바이러스 모두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는 자체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숙주가 존재해야 증식이 가능하죠 숙주를 자신의 복제 공장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세균은 100만분의 1미터이고 바이러스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무려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세균보다 100배나 작습니다 10배도 상당히 작은데 바이러스는 100배나 작은 거죠 왜 이런 크기 차이가 있을까? 세균은 세포입니다 세포막, 세포벽, 핵 이런게 있는 하나의 세포죠 우리 몸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비슷한 세포인데 딱 하나의 세포가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균의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 단세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라는 것이죠 그럼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껍질에 유전 정보만 들어있는게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DNA 또는 RNA가 단백질 외피에 둘러싸여 있는게 끝입니다 유전 정보만 담겨 있는 거라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로 단순한 구조인 것이죠 반면에 세균은 그래도 살아있는 세포라서 바이러스보다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있을 건 다 있는 상태죠 세균은 자체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리가 없죠 유전 정보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주를 이용해서 자신을 복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는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공장을 찾아내서 자신을 복제한 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듯 세균과 바이러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다릅니다 세균은 세포벽이 있거든요 이 세포벽을 부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바로 항생제죠 반면에 바이러스는 단백질 외피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대응합니다 백신은 항원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서 예방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면요 코로나는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델타는 여러 가지 변이 중 하나죠 그래서 델타균이 아니라 델타 바이러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번역이라서 그런 듯 싶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델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은 델타 변이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델타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가 델타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야 했던 것이죠 사망자가 8천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베트남과 비교하면 한국은 2천명입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한국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베트남의 인구수가 많은 게 아닐까 깜짝 놀랐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인구수가 1억 명에 달합니다 세계 15위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5천만 명이니까 베트남 인구수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베트남은 1억 명 한국은 5천만 명이고 사망자는 베트남은 8천명 한국은 2천명입니다 인구수가 절반이니까 베트남 사망자 8천명의 절반이 한국의 사망자여야 할 것 같지만 4분의 1 수준인 2천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GDP도 10배 이상 차이나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의료체계도 훌륭하고요 베트남은 시노펌 백신도 접종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중국산 백신 찝찝해서 절대로 못 맞죠 대다수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접종률도 16%에 불과합니다 2차 완료도 아니고 1차 이상인 사람만 전부 합쳐서 말이죠 2차 완료는 3%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백신 안 맞았다고 보면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자랑스러운 기업 나노제님 나노코박스를 개발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국민들은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백신일 겁니다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되어 접종이 시작되고 그 결과 전파가 감소하게 되면 나노제는 국민 영웅 기업으로 또 한 번 인식되겠죠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베트남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델타를 방어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델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나노제는 발빠르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되었다는 상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도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백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수출 경쟁력도 생깁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델타 변이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백신이 필요할 텐데 그냥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바로 그 델타에 대한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겠죠 현재 변이는 여러 변이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알파 변이로 영국에서 최초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베타가 있고요 감마가 있고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는 인도에서 최초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인도에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인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게다가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게 델타 변이니까 인도가 가장 필요한 백신은 델타 예방 효과를 지닌 백신일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이 네 가지 변이는 우려 변이라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VOC 우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V가 Variant라고 해서 변이를 뜻하고 C가 바로 컨선이라고 해서 우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려한다는 건 꽤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전파된 국가가 많거나 전파 속도가 빠르거나 백신 효과를 반간시키거나 확진됐을 때 증상이 더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들이죠 그 중 하나가 델타 변이라고 하는 B.1617 인도변입니다 WHO도 처음에는 VOI로 지정했는데 49개국으로 확산되고 나니 이건 우려스럽다고 판단하여 VOC로 격상했습니다 WHO가 나눈 두 단계 중 하나가 VOI인데 이건 관심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I가 Interest라고 해서 일단 VOC처럼 우려스럽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변이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재 베트남에서 퍼지고 있고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가 VOI에서 이제는 VOC로 격상되었다는 것이죠 관심에서 우려로 바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노코박스가 델타에도 효과가 있다는 입증 자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델타 변이에 대한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델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나노제는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